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온 가족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한가위를 맞이해서 허프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고 있죠. 이 벤츠에 레이디 백입니다. 사이즈는 요만한데 여기 가격이 좀 나가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20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이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지금 물건을 제가 발주를 해놨습니다. 한 25일 이후에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때 들어오면 레이디 백을 전부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그냥 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레이디 백은 고가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 인사 영상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허프로 절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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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본사 직원들 인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지점은 내가 너무 바빠서 지점 쪽은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지 못했고 우리 본사 직원들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박정학 대표님 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경제도 좀 안 좋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올 한가위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괄본부장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우 부사장입니다. 건강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리 본사의 최진영 팀장 채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최진영 팀장입니다. 같이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장안나입니다. 아우 여기 마스크 벗으면 사람이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일기 그러니까 우리 총 회장입니다. 임 회장.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회장 임문빈 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카카오톡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자 우리 회사의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일명 별명이 옥스퍼드입니다. 자 우리 박혜주 씨.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박혜주 씨입니다. 단거리 운전하실 때 졸업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공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자 우리 카카오톡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카카오톡 화이팅!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굉장에너지 이미지입니다. 마음까지 넉넉해 주는 추석 가족들과 힐링되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해피바이러스 송아영 이사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차고 웃음을 넘쳐나는 행복한 해피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 비부입니다. 영어 비부 항상 시끄러워서 문제부. 자 우리 찬토배 인사 보라고. 안녕하십니까 찬토배! 찬토배입니다. 아 시끄러움의 문제예요. 요번에 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장단거리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비부의 햇살! 우리 상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상대리 현상과장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민철이 일로와!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김민철 팀장입니다. 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어 비부 지정장님 함지정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함지정장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한가위 되시고 자 우리 강본부장! 강본부장 인사해야지. 아유 야비네 때 빨간 게 잘 어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본부장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의 쉽게 얘기하면 지배인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기도라 그랬죠 기도. 자 몸집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성 카카오 매니저들이 할 때는 불안함을 같이 동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이과장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화이팅! 주요. 숙 garlic 스페이스. 다이어트. 네. 네. 해줘야 하는가위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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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